안녕하세요. 아마추스 작자 정태문입니다. 인류의 4대 승인을요. 보통 소크라테스, 부타, 공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 대신해서 이슬람의 장시자죠. 무한마드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4대 승인은 모두 종교 주도자거나 혹은 장시자가 되겠죠. 네. 이 4대 승인의 기원술은요. 좀 분분하지만 칼 야스퍼스가 위대한 사상가들이라는 책에서요. 네 사람을 위대한 인류의 사상가로서 묶어서 소개한 것이 아마도 4대 승인을 도시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4대 승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4대 승인은 인류의 문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기축시대를 연 인물들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사회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갖다가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본인이 원한 결과는 아니지만 종교라는 집단을 형식했고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상황안에 증오와 증오의 벽을 만든 어떤 결과도 초래했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동시에요. 가장 위험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기본적 속성이 맹목적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저는 종교의 본질이 도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덕은 남기고 종교라는 껍데기 우상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대 승인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사대 승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의미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거시 보고 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사대 승인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대 승인의 첫 번째 공통점은 사대 승인은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대 승인은 여러분 외계인도 외계인도 아니고요. 신도 아니고요. 식물도 아니고 사대 승인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대 승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멋진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리스펙,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공통점은 사대 승인은요. 모두 남성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네, 페미니스트가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이죠. 이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지구가 아니면 이 세계가 남성 중심적 사고가 평베히 있음을 강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저 생각은 이런 사고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500년 뒤에는 어떤 여성 승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공격점은 사대 승인은 기득권에 도전을 했던 반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소크라테스는요. 프라미니안 신정 정치 체력과 그러한 사상, 소피스디 만연하는 그런 사상의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부타는 브라만 교회의 어떤 제사, 제사의식 그리고 사대 중심의 반기를 들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은 자가 곧 부처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득권에 도전을 했죠. 그리고 공자는 그런 패권 정치가 흥행하는 세대를 비판하면서 어떤 힘이 아니고 패권이 아니고 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기득권에 도전을 했죠. 예수는 어떤 무미건중한 율법과 그런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사랑, 믿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폭탄을 던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번째는요. 사대성의는 모두 적어도 2000년이라는 정말 오래된 옛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 옛날의 방점이 있겠죠. 이 사실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그 많은 수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위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필연인지 의료인지 신기할 따름이죠. 제 생각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대성의 등식이, 이런 공식이, 이런 도시카가 언제까지 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사대성의는 유라시아의 태생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대성의는 유라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라시아가 인류 문명의 주역이었고 선몽장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청균시라는 책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는 미국이 세대를 주도하는데요. 나중에는 여기서도 성인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나이를 50을 냉기니까요. 사대성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사대성의의 견주에서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대성인은 사람들의 기대와 이상과 바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성인들이요. 자신의 삶을 살고 이름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사대성인은 쇄력화되어서 이름을 남겼을 뿐이죠. 신녀, 뉴 컴퓨션이즘에서는요. 공부의 목적을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되길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이제 이 사대성인의 거듭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인을 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들이, 새로운 성인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에 등장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let it be, be yourself, bye now.